분인이다! 분인이 여기 왜 왔지? 몰라. 전 세계에 미확인 구체가 퍼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언제든 위험이 될 존재로 인식되므로 고3 학생까지 국가총 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고3을 못 든다고? 조용히 해봐, 얘기 들을게.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겨둔 소대장 이춘호중입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환정 사상 초유의 국방위기. 이제부터 여기 학생은 없다. 너희들은 군인이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이제 한국에서 누군가? 지금까지 사상 초유의 국방위기. 이후인 마칩니다. 거의 너희들은 제기고. 소녀의 생활에서 주는 간략이.